에너지 코어도 해봤으니 낙인석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84만원밖에 안하네요 아니 에너지 코어랑 가격차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3개 먹어야 하나야 비슷하게 나올텐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할지부터 일단은 좀 정해볼까요 대충 느낌보죠 한 20마리밖에 안될거 같은데 1 2 3 4 5 6 7 8 9 아니 여기도 별로 없네 지역만 쫓고 아 이게 어디서 해야되나 아 근데 이거 너무 빡세가지구 아 쉽고 간결하기가 어? 아 너무 빡세지않나 이거 어우 몽컬 세상에 마리수를 정확히 보는게 있지 억지로 빠르게 다 잡는거지 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8 38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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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 아 24마리네 아니 맞네 은근히 아 여기서 하자 자 24마리네 만족하고 할만할거 같아 자 여기서 하도록 하구요 자 재물비만 좀 먹구요 시작 30분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수 5600 한시간에 한 만천마리정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구요 과연 낙인석은 몇개나 나왔을 것인가 아 이건 아니지 아니 하나는 개오버 아닌가 아니 나올 확률이 너무 안좋은거 아닌가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하나는 좀 아 어쨌든 뭐 한시간 현재시간 한시간 마리수 만투원 377만 몇개 먹었나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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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시간에 3개 먹었네 300만원 벌었네 개오버다 와 300만원 개오버 아닌가 아 근데 너무 안나온다 현재 마리수가 17,000정도까지 어 위에 올라갔고 음 깼어 하하하하 되게 하하 하나당 70만원 80만원인가요 한 300만원 되겠구나 어 이거는 낙인석은 왜 안나오냐 아니 확률이 어떻길래 낙인석은 안나오는거지 이렇게보면 젬프톤 확률이 참 높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느낌인거 같아요 마지막 30분을 하고 마무리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스트 1분 그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군요 메모리 2시간 동안 22,500마리를 잡은 결과 희미한 낙인의 영혼석 8개 과연 2시간 동안 먼치는 얼마를 벌렀을 것인걸 먼치가 2시간 동안 번 돈 693만원 3만원 아 이게 더 많이 나오겠는데 아 그건 아닌가 아 개호바다 어쨌든 먼치 실험교실 2시간 동안 693만원 낙인성 먹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